음악 톱스타 뉴스 장필구 기자 동네 한바퀴에서 소개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군내리 소재 간판 없는 중국집이 뜨거운 화제다. 11일 kbs원 동네 한바퀴에서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전남 완도 편을 방송에 눈길을 끌었다. 천하장사 이만기는 전남 완도 일대를 찾아 바다처럼 마음이 넉넉한 이웃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짬뽕 맛집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완도완도군내리에 위치한 짬뽕 맛집은 오가는 많은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는 중식당 노포다. 40년을 넘는 전통을 자랑한다. 그 세월을 주방장과 배달원이 함께하며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연을 지녔다. 이날 방송에는 짬뽕을 집중 조명해 시청자의 침샘을 자극했다. 짬뽕에 계란프라이를 넣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짜장면, 우동, 사천간 짜장, 울면, 볶음밥, 잡채밥, 팔보채, 소고기 탕수육, 양장피, 라조기, 난자완스, 깐풍기 등을 판매한다. KBS 1 아날로그 감성 도시기행 다큐멘터리 동네 한바퀴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된다. 장필구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장필구 기자 리포터의 공 Takipari 장필구 기자 리포터의eres